안녕하세요 김정민쌤입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을 보아서 주어진 문장 이제 어디에 들어갈까 고르는 유형입니다. 주어진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살고 있다 어떠한 사회에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젠더의 역할, 성역할과 그 경계가 어떻다? 자, in prior generation, 이전 세대들만큼 엄격하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 그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however입니다. however라는 역접의 연결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이 들어감으로써 이 전반적인 지문의 기조가 딱 반대로 바뀌는 부분이겠죠. 그쵸?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 리서치, 성연구가 보여준다. 무엇을 복잡한 관계를, 즉, 모와 모 사이에 성과 그리고 그 성별과 충돌 스타일 사이에 엄격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쵸? 충돌 스타일은 뭔가 뭐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자, 몇몇의 연구는요. 제시해줘요. 대절을. 여성이, 어떤 여성이에요? 서구 문화의 여성이 tend to be more caring, 훨씬 더 배려심이 강한 경향을 보인다. 누구보다? 남자보다. 우선 1번은 아니죠. 보통 이 문제 유형의 경우는 1번, 2번, 이렇게 앞 초반엔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배경 설명. 그쵸? 지금 여기는 뭐예요? 자, 성별에 따라 다른데, 성별에 따라 충돌 스타일 다름, 충돌 스타일 다름. 여성이 훨씬 더 남자보다 배려심이 강하다라는 통념이 있대. 자, 그 다음. 이 경향성은, 했을 때 이 경향성이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거면 2번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겠죠, 여러분들. 잘 볼게요. 자, 이 경향성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어디로부터 온 결과냐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온 거야. 사회와 가정인데 어떤 사회와 가정이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고 있어요. 그치? 우리가 이거는 문법적으로 외열로 고쳐줄 수 있겠죠. 그 사회와 가정은, 인위치를, 여성들은 are in courage, 동료받아요, to care for, 돌보도록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남자들은 격려받아요, 성공적이게끔,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경쟁적인 일 환경에서. 한마디로 뭐야? 남자들은 바깥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오고 성공적인 게 약간 미덕인 그러한 사회와 가정이었고 여자들은 집에서 가족들 잘 볼 삽입히고 남편 내조하고 그러한 사회와 가정을 거쳐서 이러한 게 생긴 거다. 괜찮네요. 그쵸? 문제 없고. 그래서 1번, 2번 못 들어가고. 다시. 자,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and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자, 근데 여기는 상당한 variability, 뭐예요? 차이. 그쵸? 차이가 있다. 어디에 있어서 assertiveness, 주장, 고집쌤 이런 뜻이에요. 주장함, 고집쌤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협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누구들 사이에? 여성들 사이에 누구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들어가는지는 모르나 지금 그냥 이것만 읽었을 때에는 여기와 여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자, 앞에까지는 뭐예요? 성멸에 따라 차이가 있댔어. 여성과 남성이 차이가 있어. 이 말은 즉슨 뭐야? 여성끼리는 비슷, 남성끼리는 비슷 이 얘기야.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성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 이거는 뭐야?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뭐야? variation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이전 세대처럼 젠더의 역할과 바운더리가 확 엄격한 곳에 살고 있지 않다. 괜찮네요. 그치? 여기까지는 엄격했잖아. 그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야? 같은 성별 안에서도 얼마나 variation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지. 자,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비록 그 충돌, 싸움, 해결 전문가들이 should you be able to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무엇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문화적 그리고 뭐예요? 성별 차이들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문가들은 또한 be aware of, 자각해야 돼, 알아야 돼, 무엇을. within 그룹. within 그룹은 뭐예요? within은 뭐뭐 안쪽에 그룹은 뭐야?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면 여성 그룹, 남성 그룹이겠지. 그래서 한 그룹 안쪽에서도 variation이 있다. 그 차이가 있다. 아, 그리고 the risk of stereotyping, 선입견을 갖는 것의 위험성을 인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같은 얘기죠. 지금 여기는 뭐야? 여성들 혹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성들 중에서도 막, 뭐야, 막 남자같이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 사이에도 약간 뭐야?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통념을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전문가들은 뭐예요? 그 젠더나 문화적인 차이, 우리가 원래 여겼던 그 통념에 대한 생각도 있어야 하지만, 뭘 알아야 된다? 그 그룹 안에서도 variation이 있고, 그치? 그리고 뭐야? 여성이면 이래야 돼, 남성이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에 위험성도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화와 젠더, 성별은 may affect, 영향을 끼워야 된다. 끼칠 수도 있어. 어디에? 더 way 하면 얘들아, 이거 how로 고칠 수 있겠죠? 어떠어떠한 방식이에요? 어떠한 방식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 반응하는 방식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 피하는 것을, overgeneralization, 과도한 일반화를,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be careful,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느라 주의를 기울이다. 그럼 두 개를 기울이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의 기조는 뭐야? 젠더나 컬처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젠더 차이, 그 다음 뭐예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룹 안에서, 즉 여성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남성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모든 걸 다 고려해야만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3번이 되겠습니다.